레더 2100점까지 어? 잠깐만 다운받았는데 사기맵인거 같은데요 형들 보통 11시에 좀 많이 있어요 사기맵이 11시쪽으로 한번 가보자 어 뭐야 여기 뭐가 있다 5만5만이네 뭐야 이거 뭘 들고 있는데? 이거 뭘 들고 있는거지? 깃발이 아니네 어 뭐야 어 내가 먹었어 이거 이거 여기서 막으면 입구 막힌다 형들 잠깐만 내가 역으로 이용할게 형들 못 올라와 이거 하하하하하하